1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색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지 아니하며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그리고 오늘은 증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 목사님이 성경에 손을 얹고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도 그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 법정의 오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어떠한 것도 인기웅변이라고도 좋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둘러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법정에서 증거할 때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를 할 때에 위증을 하면 응당의 벌을 받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을 보고도 그걸 위증을 하거나 그 진실되게 증언을 하지 않으면 응당의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족적인 위증을 했다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 앞에 선서한 건 벌금 좀 내면 되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민족적으로 위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 앞에서 끌고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것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이없게도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형편이 되어버리니까 이 바나바 거기에 바나바는 아주 강도로 이래 나오는데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의 독립을 위해서 만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봉창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강도죠. 살인자죠.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 독립의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각도가 다르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빌라도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의 차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는 시각은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고 왔을 때에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강도 같으면 그리 놔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외친다고요. 외치는데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그리고 또 안에도 증언도 있었고요. 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를 십자라에 못 받으라고 더욱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도의 크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최대의 집단 위중을 한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민족적 위중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유대인은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증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때문에 19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의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독일 히틀러치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600만 명이나 살해를 당했어요. 그 위중죄 치고는 엄청난 대가를 치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엉터리 증권의 삶을 살았기에 자사 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혹독한 위중의 대가를 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그대로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그 진실을 덮어두고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 이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목사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위중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넀는데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갈대밭을 지나갔다. 갈대밭으로 지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중입니까? 출애국기에 분명히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고 애국의 특별 병기 600승과 정해부대와 장관들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출애국기에 히브리어에서도 증언하고 있는데 갈대밭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돈을 들어서 공부를 해서 그런 엉터리 증언을 하느냐고요. 더 신기한 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보다 더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들을 비롯해서 작은 짐승까지 다 안전하게 갈대밭을 지났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특별 병기 600승과 말을 탄 정해부대와 이스라엘 애국의 장관들이 다 갈대밭에 빠져 죽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왜 그런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그런 위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위증자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증언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심을 증언으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유추해 보건대 남편 5명 현재 사는 남편이 남편이 아니다. 6명의 남편과 남자랑 살았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을 때에 여인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소산한다니까 그 물을 달라고 내가 다시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여인은 비록 삶은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다고 이러니까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여인이요. 여인이 자기의 자랑할 과거가 없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증언으로 내 삶을 살려고 하니까 동네에 들어갑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내 과거를 다 아는 분인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에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인류 최초의 즉석 여전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고 구주인 것은요. 제자들보다 먼저 전한 사람이 이 즉석 여전도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보잘것 없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바로하고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또 한 번 마태범 16장에 보면 궁금했던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요한 에레미야 뭐 이 선지자들을 쭉 댑니다. 엘리야 이렇게 대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또 합니다. 물론 선배이기는 연장자이기는 하지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극찬합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런 알게 하는 것은 현륙이 아니고 너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것을 알게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돌이켜보고 곱씹어보고 묵상해보면 베드로는 이 고백 하나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지 간에 그 크레딧을 보장받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지금 형편이 어떤지 잘 모르죠. 과거에 했던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아요. 물론 초대교회도 그래서 영지주의자들도 보면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이왕 시간 들여서 물질 드리고 예수 믿잖아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러마 되는데 자꾸 꼽니다. 엉터리 같은 이론과 엉터리 같은 논리와 엉터리 같은 학설에 얼메여가지고 또 엉터리 같이 성경에 엉터리 2단에도 빠지고 3단에도 빠지고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봄 24장 25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령전 5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서 장사 지냈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건 우리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났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애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 그렇게 사도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세계로 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부활의 주님으로 증언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 증언의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수천년이 지나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수천년 후에 재림하신다면 수천년 후까지 사도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재림하실 메시아의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증언하신 것이고 9절 10절 11절은 천사들이 증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여 는이라 아멘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장사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교회 건물을 세계 최계 최대로 화려하게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 크리스도의 올바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 크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 수백조를 들어서 교회를 짓고 정말 한순간도 안시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엉터리로 전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 수백조를 들은 솔로몬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박림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수루파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 크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정말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정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 승천의 증인 재림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